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등록비가 상위 5위 이내면서 등록일에 6월이거나 12월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19부터 a20셀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a19셀의 필드명을 임의로 함수를 이용할 거니까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end함수 사용하셔서 두가지 조건 또 세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이라고 함수식을 end함수에 입력하시고 첫번째 조건은 순위를 구해서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이니까요. 일단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랭크점 EQ라고 입력하시고 등록비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심표,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비교할 대상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할 거라서 0이나 또는 생략하시면 돼요. 순위를 구하면 등록비가 가장 높은 데이터가 순위 1등이 나오겠죠. 1등부터 문제에 나와 있는 5등까지 그러면 순위를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그러면 5등까지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첫번째 5등까지 해당한 데이터들 중에서 등록일에 월을 추출한 값이 6이거나 10이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를 쓰실 거고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등록일에 데이터 그 값이 6과 같습니까? 다시 먼스 함수를 통해서 등록일에 데이터를 추출한 값이 10이와 같습니까?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조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회원명, 등록일, 등록비, 운동종류 4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A22셀에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H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A19부터 A20 영역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2부터 D22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4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뺀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셔서 A3부터 H17셀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운동 종류가 요가가 아니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 엔드함수 입력하시고 첫 번째 운동 종류에 가셔서 H3을 선택하고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H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H열을 고정하시고 그 값이 같지 않다 요가라고 입력합니다. 요가가 아니면서라는 조건을 주셨고 신표 등록 횟수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G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상위 3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큰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상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큰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요. 작거나 같다라고 입력하는데요. 라지함수를 통해서 L-A-R-G-E 라지함수를 통해서 등록 횟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라지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요가가 아니면서 등록 횟수가 상위 3위 이내라고 작성하셨고요.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서식은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 3개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종류가 요가가 아니면서 횟수가 큰 데이터 3건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의 인쇄 영역에 기존의 인쇄 영역이 있다는 얘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셨을 때 페이지 설정 가시면 시트 탭에 인쇄 영역이 A2부터 F24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A25부터요. 그럼 A25부터 F32 영역을 인쇄 영역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될 수 있도록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인쇄 제목에 가셔서 반복할 행을 이 행을 선택하시고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가운데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머리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상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편집이고요. 머리끌 편집의 오른쪽 구역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입력하셔 갖고 1 슬래시 2 형식처럼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확인 다시 페이지 탭에 가셔서 확대 축소 비율을 120%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로 나눠서 인쇄가 되는데 이 행이 반복이 되어 있고 페이지 번호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가로 가운데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표 1의 전기 사용량과 가족 수와 표 4의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2, 3부터 2, 16 영역에다가 전기 사용요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표 4에 가서 기본요금을 찾을 거고요. 곱하기 기본요금 더하기 전기 사용량 곱하기 전력량 요금을 찾아서 계산할 거고요. 다시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표 4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올 겁니다. 네 그러면 커서를 일단 2, 3에 갖다 놓고요. 우리 기본요금부터 찾을게요. 기본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좀 달라집니다. 사용할 제시된 함수는 VLOOKUP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기본요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본요금까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더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가서 전기 사용량을 찾고요. 세 번째 열에서 기본요금을 가져오겠습니다. 3이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가로 닫고 더하기 두 번째 전기 사용량 곱하기 전력량 요금을 가져올 건데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찾아올 건데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에 표 4에 가서 이제는 전력량 요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첫 번째에서 전기 사용량을 보실 거고요.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요. 다시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계산할 건데요. 할인율도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VLOOKUP 찾을 값은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값을 찾을 거고요. 아래쪽에 표에 가서 인덱스 함수가 아니라 VLOOKUP 이니까요. A31부터 가족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G33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신표 열의 위치인데요. 이제 열의 위치는 가족수에 따라서 다른데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기본적으로 더하시고요. 4 더하기 그 다음 매치함수를 통해서 가족수에 따른 열의 위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매치함수 입력하셔서 가족수를 가지고 신표 아래쪽에 가족수 데이터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매치함수에서 데이터를 찾는데 현재 1, 5, 7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보다 작음 1이라고 입력하셔서 입력하고 가로 닫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1 빼기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끝에 가로가 세 번 닫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정기 사용 요금이 계산이 되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의 호수와 공동 금액을 이용하여 G3부터 G16 영역의 단위별 공동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예 라고 하면 구한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원자를 붙이실 거고요. 첫 번째 단위별 공동 금액은 공동 금액 나누기 단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호수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20 2면 25 3이면 3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요 호수에 가서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올게요. 그러면 값이 1 또는 2 또는 3 중에 값이 하나 추출이 돼요. 이 값이 추주함수를 통해서요 C-H-O-O-S-E 1이면 아까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심표 2면 25 3이면 3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을 단가를 계산하셨고요. 그 값을 앞에서 아까 공동 금액으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금액으로 나누기 위해서 앞에다가 공동 금액이 있는 셀을 클릭할 건데 클릭이 안 되시면 F1 셀을 선택하고 나눈 금액에 지금 제시된 커션트라는 함수가 직접 나누지 않고요. 커션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네요. 몫을 구하기 위해서 커션트 그 다음 F3이 클릭이 안 되니까 F1 셀을 이용해서 방향키 이용하셔 같고요. F3 셀에 있는 값을 아까 추주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으로 나눈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16원이라고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단위별 공동 금액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직접 나누지 않고요. 컷션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몫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승강기 사용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또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11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퍼블릭 펑션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 펑션 FN 승강기 사용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동호수 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if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입력받은 데이터의 동이 장미동 입력하시오.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된 저희는 FN 승강기 사용료 사용료를 750원 으로 하겠습니다. 750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조건을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else if 두 번째 조건은 장미동 아닙니까? 그러면 호수의 왼쪽의 숫자가 3입니까?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입력받은 데이터 호수의 왼쪽의 한 글자가 3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된 저희는 FN 승강기 사용료는 800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FN 승강기 사용료는 0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의 FN 승강기 사용료 동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호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의 돈과 전기 사용량을 이용하셔서 표 2에다가 B20부터 D20 영역에 동별 전기 사용량과 세대수를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전기 사용량의 합계를 표시하고 전체 평균값보다 큰 데이터의 합계를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초과하는 사용량 합계를 표시하고 세대수는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함수는 CONCAD 함수는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 함수고요. 평균을 초과합니까? 라는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B2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다라는 CONCAD 부터 작성해 갈까요? CONCAD 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705라는 숫자는 동별 전기 사용량에 대한 값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전체 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첫 번째 A3부터 A16셀에 가서 F3 눌러서 절대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위에 입력된 B19의 돈과 같습니까? 수식을 옆으로만 복사할 거라서 굳이 고정하는 작업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D3부터 D16 영역의 전기 사용량을 가져올 건데요. 그 값이요. 전기 사용량을 가져온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일단 가로로 닫으시려면 한 번 더 앞에다가 조건 작성할 수 있도록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 값보다 Average라는 함수를 입력하셔서 전기 사용량 단 평균 값은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비교할 거라서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전기 사용량의 데이터가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평균을 초과한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아니네요. 크다라고 넣으셔야 됩니다.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맨날 크거나 같다라고 넣었는데요.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저희는 전기 사용량에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심표 여기까지 하면 705라는 숫자를 구하는 계산식을 작성하셨고요. 표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아 이거는 컨케드니까 M% 안 써도 되네요. 네 심표 심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숫자 6에 해당한 데이터를 표시할 건데요. 숫자 6은 세대수를 표시할 겁니다. 해당된 동의 세대수를 구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썸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썸 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동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서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B19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곱하기 1 해서 우리는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썸 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세대수 다음에 가로 닫는 작업 해주시고 컨케드 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 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전기 사용량 의 합계와 그 다음 해당된 동의 세대수를 구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식이 좀 길긴 했어요. 컨케드는 연결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한 숫자를 연결해서 세대수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동에 해당한 세대수를 구해서 다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로 닫는 작업을 했습니다. 썸함술 통해서 합계도 구할 수 있지만 계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조건은 가로 묶어서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엔드 역할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전기 사용량 입니다. 작성하신 예제 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 동과 호수를 이용하여 표 3에 다가요 B24부터 D26 영역에다가 동별 호수별 최대 전기 사용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값을 표시하겠다 맥스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동이 장미동입니까 무화동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호수에 가서 추출한 데이터가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전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최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최대 값 맥스라고 입력합니다. 맥스의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우리는 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A24 A25 A26 비교할 겁니다.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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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서 A열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 건데요. B열에 있는 B3부터 B16 영역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같습니까 위쪽에 있는 B23 C23 D23 23 23 행과 같습니까 라고 F4 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3 행을 고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요. 문자로 비교될 수 있고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숫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Value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요. 숫자 값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VALU 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 문자를 인수를 숫자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꾼 후에 바꾼 후에 1과 같습니까 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 곱하기 이제는 전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장미동의 오른쪽 숫자 1이면 호수가 1이면 423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동별 호수별 전기 사용량의 가장 큰 최대 값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의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탭을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결과 그림이 A3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3셀을 선택하시고 온라인 카페점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탭을 작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삽입 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데이터 탭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온라인 카페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텍스트 파일을 가져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으로 구분이 되어있다 라고 하니까 탭을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탭을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3셀부터 표시해서 피버 탭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치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 탭을 영역과 피버 탭을 필드가 표시가 되면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드래그하시면 되는데 카페명을 먼저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설일을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분류를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회원수를 갑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개설일을 그룹을 작성하기 위해서 A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연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과 분기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연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표시되지 않도록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클릭하시고 합계 회원수를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숫자의 표시 형식에 가신 다음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연한 파랑에 보통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셔서 연한 파랑 피버 스타일 보통 구를 클릭하시고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을 체크합니다. 빈셀에 다가 우리는 피버 테이블 분석의 옵션을 클릭하셔서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셀에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보셨구요. 시트 하나를 추가하고 보기 편하게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 셀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이제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외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거구요. A3 셀부터 표시할 거고 문제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라는 옵션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리 체크하셔도 되고 나중에 체크하셔도 돼요. 연결 선택을 클릭하시고 더 찾아보기에 가셔서 자료실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온라인 카페라는 예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버튼 누르시구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해주시고 아래쪽에 글자가 혹시 깨지면 원본 파일에 유니코드나 또 유니코드 선택해도 글자가 깨졌다 라고 하시면요.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좀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나 유니코드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구요. 저희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그 다음에 탭 다음을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이용해라 라고 하시면 열 가져오지 않음을 사용하는데 문구가 없으시면 마침을 누르시구요. 그리고 아까 옵션을 체크해 놓으셨으니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요. 카페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고 개설일을 선택하셔서 횡에 갖다 놓고 그 다음 분류를 열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회원수를 가져다가 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개설일을 마우스 마우스 그룹에 가셔서 월 가 분기 체크를 해제하고 연만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지 않도록 피버 테이블 분석에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 해제 하시고 합계 해온수에서 마우스 오른 쭉 갓 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디자인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중간에 가시면 연한 파랑 피버 테이블 보통 구를 찾을 수 있고요. 핵머리 글 열머리 글 그 다음에 줄무늬 열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분석 옵션 에 가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암미 가운데 맞춤 빈셀 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아까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삽입 탭을 이용해서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데이터 도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6월 7월 8월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데이터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시기 전에 먼저 하실 거는 6월 7월 8월 D3 부터 D9 영역에 대해서 5의 배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트를 클릭하고요. 6월 달 선택하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우리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요. 5의 배수만 입력하겠다. MOD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첫 번째 데이터를 5로 나눴을 때 0을 입력하시면 5의 배수고요. 설명 메시지에 가셔서 우리는 메시지 입력 제한을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입력 제한 설명 메시지는 5의 배수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류 메시지는 제시된 그림의 빨간색이니까요.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고요. 표시하실 내용은 5의 배수만 입력하세요.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IMD 모두 없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7월달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더 작성합니다. 설정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등호 입력하시고 MOD 저희는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설명 메시지에 가셔서 입력 입력 제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5의 배수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류 메시지는 제목에다가 우리는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5의 배수만 입력하세요.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할게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사용자 지정에 등호 입력하시고 MOD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D3의 데이터를 가지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5의 배수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제한합니다. 설명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5의 배수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우리는 제목에다가 입력 오류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아까 설명이랑 동일한 내용이어서요. 복사해 왔습니다. 진작에 복사해 할 걸 그랬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3개의 시트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고요. 이제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결과를 표시할 영역 B3부터 D16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항공편명 모집인원과 상품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통합을 작성하시오. 단 업데이트 결과가 바뀌면 같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통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평균 참조는 6월달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보셨을 때 첫 번째 데이터가 항공편 입니다. 항공편 그러면 6월달 데이터에 항공편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 7월달 데이터도 동일하게 추가 8월달 데이터도 동일하게 추가 범위정안 데이터에 가서 첫 번째 행에 해당된 필드와 왼쪽 열의 항공편을 찾아서 통합을 할 건데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셔야만 데이터 값이 변경이 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 연결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B열과 C열의 열너비 조절하시고요. C열은 따로 표시되지 않도록 열머리끌 C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6월 7월 8월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해서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표시할 수가 현재 가로 가로 축 레이블을 어레인진 명만 나타날 수 있도록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가시고요. 가로 항목 축의 레이블을 편집을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B3부터 B7로 수정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눈금선은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주 눈금선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눈금선 서식에 가셔서 주 눈금선 서식에 첫번째 선에 가시면 대시 종류가 있고요. 대시 종류에서 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선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신 다음 A1세가 연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정원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옵션에 오시면 계열 겹치기를 50% 간격 너비를 100%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내는 표시하지 않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내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에 가셔서 문제 보셨을 때 데이터 표가 법내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법내 표지 포함을 포함하셔서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아래쪽에 작성된 데이터 표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데이터 표 서식 에서 가로와 세로와 윤곽 선에 데이터 표 옵션을 이용하셔서 테두리를 모두 체크를 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파란색 계열 정원 계열에 문제 나와있는 꿈이 자라는 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설명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데이터 설명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선의 모양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 에 가셔서 말풍선 타원 형 으로 선택하시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 에 선택하시고 첫번째 가시면 체육 이라고 있습니다. 체육 이미 선 에 체육 가셔서 체육 이 색깔을 문제 나와 있는 파란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 강조 1 80% 더 밝게 선택 하고요. 안쪽에 그림 영역 을 선택하셔서 흰색 배경 1번 으로 체육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차트 영역 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효과가 있는데 미리 설정에 기본 설정 2번 을 적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 2번 적용 하시면 화면 테두리 테두리 서식 적용 적용 되었고요. 실습 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 과 실습 하신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가 단추에 연결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에 가셔서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위치가 H2부터 I3 영역 입니다. H2부터 I3 영역 에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 설정 이라고 입력 합니다. 서식 설정 이라고 입력 하시고 기록을 클릭 하셔서 매크로 기록과 연결 작업을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문제 제시된 영역 은 E3부터 E14 영역 영역 선택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에 가셔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은 문제 나와 있는 값이 100만 이상 이면 대가로 묶어서 크거나 같다 1 1 2 3 1 2 3 입력 하시구요 그렇다면 100만 단위로 절삭 하고 1000단위 그분기어와 함께 100만 원 이라고 붙여서 표시 하는데 숫자 에 대해서 왼쪽에 공백 을 채워서 오른쪽에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면 스페이스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구요. 1000단위 구분기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샵컴마 샵샵 0을 입력하는데 뒤에 6자리를 100만 단위를 생략하는 거잖아요. 심표를 한번 두번 누르시면 뒤에 0의 개수 6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00만원이라고 텍스트로 연결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서식을 작성하시구요. 그 다음 세미콜론 그 다음 세미콜론 이제 0이라면요. 0이라면 미음 큰다운 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가지고 여섯번째에 있는 특수문자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세미콜론 1000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자를 연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셨구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셨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 다음 아 네 근데 마지막에 좀 수정할 필요가 있었네요. 나머지에 대해서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는데 범위정하고 셀 서식에 아까 마지막 그 외에 대해서는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어야 오른쪽에 숫자가 붙여서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고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서식 설정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번째 매크로도 단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H5부터 I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H5부터 I6 드래그 하시구요. 매크로가 서식 설정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F3부터 F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값이 양수면 숫자에 1을 붙여서 오른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면 그 다음에 음수면 빨간색으로 경유를 붙여서 경유를 셀의 왼쪽에 붙이고 숫자는 오른쪽에 붙여서 2를 붙이라고 되어 있구요. 그럼 일단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첫번째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0 다음에 일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양수일 때 숫자 1을 붙여서 표시하실 거고 세미콜론 두번째 음수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경유를 붙여서 별표 한 칸의 스페셜을 띄어서 문자와 숫자를 뗄 수 있도록 공백을 넣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나서 숫자 뒤에 일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 음 0이나 텍스트 이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0일 때 표시하지 않겠다 세미콜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나 문자는 따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실 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현재 작성된 내용에서 양수일 때 숫자를 오른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까처럼 오른쪽에 표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셀 서식에 가셔서요. 셀 서식에 가셔서 앞에다가 별표 한 칸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오른쪽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서식 설정 2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매크로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여행 상품을 선택하신 다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폼의 이름을 여행 상품 등록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체 폼을 선택하고 여행 상품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저폼 오른쪽에 프로시저는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CNB 항공편에다가요. 값을 하나씩 나열하실 건데요. 위드 그문을 쓰셔도 되고 위드 그문을 생략하고 그냥 작성하셔도 돼요. 항공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item 입력하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대한항공부터 TA항공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대한항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CNB 항공편부터 컨트롤 C 해서 4개 정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두번째는 진에어 세번째는 제주항공 네번째는 TA항공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NB 항공편을 반복해서 쓰지 않으시려면 위드 그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초기화 작업에서요. 현재 LLBL 출발 그 전에 H7부터 J14 영역을 LST 여행지에다가 데이터 목록에 상자에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T LST 여행지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H7부터 J14 HIJ 3개월이네요. 그러면 LST 여행지에 연결할 컬럼 카운트는요. 3개입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네 그럼 초기화 작업까지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에 여행상품 등록폼에요. LBL LBL 레이블이네요. LBL 출발이라는 레이블을 더블클릭하면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면 왼쪽에 개체가 LBL 맞고요. 클릭이 아니라 더블클릭으로 바꿔주시고 더블클릭하면 우리는 TXT 출발일에다가 현재 시스템에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출발일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 작성을 하셨고요. 아까 위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잠깐 여기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위드라고 CNB 항공편이라고 입력하고 위드를 사용하시면 아래쪽에 엔드이드로 구문을 닫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 위드를 사용하면 CNB 항공편을 계속 쓰지 않고 색점만 쓰셔도 위쪽에 위드에 작성된 CNB 항공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 애드 아이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꼭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 두 번째가 살짝 기니까 우리 세 번째 문제를 할게요. 세 번째 여행상품 등록 폼에서 모집인원이 있는 오른쪽에 스피 단추를 누르면 스피인원을 더블클릭 하셔서 스피인을 변경하면 체인지 하면 우리는 TXT 인원 에다가 TXT 인원 에다가 현재 스피인을 클릭한 값을 곱해서 일식 증감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여행상품 등록에 종료를 더블클릭 하시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전체 입력된 상품 수를 표시한 메시지를 표시한 후에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건데요. 메시지 박스를 메시지 박스 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전체 입력 건수 는 이라고 표시하십니다. 전체 입력 건수 는 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띄신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서 연결해서 표시할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을 구하는 I 변수처럼 A3셀을 기준으로 렌지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시면 현재 데이터는 두 건입니다. 2라고 구해질 거예요.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인데 입력된 데이터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셔야만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입력이 될 거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다가 몇 건입니다. 라고 건입니다. 라고 입력하실 텍스트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상자 왼쪽 타이틀은 기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서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요. 엔터 누르시고요. 메시지 박스 표시한 다음에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밀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여행 상품 등록 폼에 등록 CMD 등록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현재 폼에서 입력된 데이터에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 표 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하고요. 추가하실 때 리스트와 리스트 인덱스 속성 인덱스를 사용해서 프로시절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출발일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출발일을 입력하세요. 여행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행지를 선택하세요. 라고 표시한 후에 여행지에 목록 상자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하구요. 항공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세 가지 모두 입력했을 때에만 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엑셀의 상품 금액은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등록하겠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A3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 해요. 우리는 세 번째 행부터 더하기 3을 해야만 다섯 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더블클릭 하면 입력할 행의 변수부터 일단 작성할게요. i라는 변수는 range A3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3을 해야만 다섯 번째 행부터 입력이 되죠. i, 1에 조금 전에 구한 행의 개수 행의 위치에 첫 번째 A열에 TXT 출발 이래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cells i, 1을 반복해서 쓰실 거라서 컨트롤 C 해서 6개까지 2, 3, 4, 5, 6개까지 6개 열을 입력할 거라서 두 번째 B열, 세 번째 C열, 네 번째 D열, 다섯 번째 E열, 여섯 번째까지 수정해 주시고 첫 번째는 출발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지는 LST 라고 입력하시고요. LST 문제에서 여행지라고 되어 있죠. 여행지는 문제에서 리스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리스트 LN 그 잠시 볼게요. 디자인 모드 끝내고요. 여행 상품을 클릭을 해요. 아까 폼 초기화 작업에 여행지의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첫 번째 여행지에 해당한 데이터가 비열에 입력을 할 겁니다. 선택했을 때 리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요.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내가 선택한 위치를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열은요. 첫 번째 열을 0부터 시작해요. 0, 1, 2 라고 넣으십니다. 여행지는 0번 여행기간은 2번 상품금액은 세 번째라고 넣으실 때 0, 1, 2 카운트를 0부터 시작한다 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셔서 이제 LST 여행지에다가 행과 열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의 위치는요. 우리가 LST 여행지에서 선택한 값입니다. 선택한 위치 LST 여행지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셔서요. 내가 선택한 행의 위치를 선택한 값을 행의 값으로 넣으실 거고요. 열은 0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열이 0부터 시작하니까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점 LST 여행지 점 리스트 인덱스가 좀 길다 라고 하시면 이거 안에 넣기가 좀 길다 싶으시면 위에다가 따로 작성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안쪽에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 폼에 가셨을 때 항공편 입니다. CNB 항공편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CNB 항공편 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사실 점 밸류는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모집 인원은 마찬가지로 TXT 인원에서 입력된 값을 네 번째 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기간은 우리 엑셀 화면에 오셨을 때 콤보 상자에 표시된 기간 그 다음에 상품 금액을 가져올 거거든요. 아까 첫 번째 열이 0이라 했잖아요. 두 번째 열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아까 LST 여행지에 있는 값을 컨트롤 C 눌러서 똑같이 하는데 두 번째니까 0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니까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금액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세 번째 열이 있습니다. 0부터 시작했으니까 2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단 문제에서 금액에 대해서는요. 상품 금액에 대해서는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가져오신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 샵 컴마 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성은 하셨고요. 앞에 문제의 문구가 좀 있었죠.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첫 번째 TXT 출발일을 입력하지 않았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된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겁니다. 표시하실 문구는요. 출발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다시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입력했다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콤보 상자의 값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is null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s null 값입니까? lst 여행지의 값이 is null 값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실 건데요. 메시지 박스에다가 여행지를 선택하세요. 라고 작성할 겁니다. 여행지를 선택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또 여행지를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에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될 수 있도록 lst 여행지의 리스트 인덱스에다가 첫 번째는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다시 한번 콤보 상자에 있는 cnb 항공편을 값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입력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해 주고요. 이제 3개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면 else 아까 하셨던 내용 작성해서 엑셀 시트에 입력하실 거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하신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해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여행 상품 클릭하면 출발일을 레이블 더블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작성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행지 하나 선택하시고 항공편 선택하시고 모집인원 입력하신 다음 등록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날짜와 여행지와 항공편 모집인원 뭐 상품 금액까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클릭하시면 총 두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메시지 표시가 되고요.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inc Inside 자막 이천라 lin Bla po